6학년, 뭔가 시크릿! 츤드레야! oh my biki oh my biki oh my biki oh my biki 어 어 어 어 어 키 오키! 5비키잖아 부! 양갈래, 피아노 운세, 뭐로 갈래 안 갈래? 야 너 갈래 안 갈래라고 하지 말랬지? 뭐? 근데 피아노 운세? 아 피아노 운세 타로카드 같은건데 너 걱정 있잖아?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음 진짜 뿜 오 말해봐 음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고민이야 두 명의 남자? 둘 다 썸이야? 잘 들어봐 한 명은 좀 잘생겼고 다른 애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음 다른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럼 또 다른 한 명은? 다른 한 명은 나보다 연한데 씽크하고 츤데레야 날 잘 챙겨줘 그리고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분명해? 넌 좋아한다는게? 오이씨 분명히 날 좋아하는데 뭔가 말 돌리고 자꾸 한방이 없어 고민이군 나는 어느 쪽으로 가는게 맞나? 그럼 그 고민을 담아서 도례리빠 솔라씨 도중에 하나를 골라치시오 하나 골라서 치라고? 음 그럼 나는 이 중에 하나가? 그럼 시다 양갈래의 시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시 시작이 좋다 새로운 길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6? 어? 그럼 설마 6학년 6학년? 6학년? 아냐 좋았어 그럼 나에게 고백을 하게 해야겠군 뿌 뭐가 좋아? 박세인이다 너도 할래? 피아노 운색 카드 피아노? 운색? 고민을 말하면 들어줘 나는 고민 해결 난 연습하다가 들어가야겠군 뿌 뭐야 고민을 해결시켜준다고? 그럼 나도 해보지 뭐 고민이 뭔가요 내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지 갖고 싶은 거? 말랑이도 갖고 싶고 오뚜기도 갖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데? 음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 이거지? 그럼 도레미파솔라cias 또중에 하나를 골라서 쳐 해봐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? 하나 보려고? 이거지? 미라 ah 미 소개 미 미친 거 아니야? 뭐야 미쳤다click 미친건 맞길라는데? ach 일을 쳤는데 문제 해결 완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가 신나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 피아노 운세 보기 대 성공 야 너 운세 똑바로 안 봐? 이건 사기야 사기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